뭘까? 아이 참 뭐... 뭘 그런 걸 직접 하셨어요, 애들 시키지. 형이 없잖아. 죄송해요. 없어서. 모율한테 시키면 걔도... 나를 떠날 것 같아서. 도련님. 돌아보지 마세요. 여기까지 왔는데. 그래. 그래야지. 안다고 왔던 전파. 조금 이상이 없으면 나의 전쟁이 있습니다. 안녕히가세요. 어느 날에 가진 이유동으로 인간에. 다행이 시작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더 잘하라. 팬 외국으로 인간을 하신다면,